컨디션 좋아요. 날씨도 좋고. 오 신기하다. 저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. 남았을 수 있는 건가? 쓰러지는 연기를 하는 제이홉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촬영하러 고! 사랑에 상처받고 김현발 특진의 병을 굽고 있습니다. 기대하실 것 좋습니다. 오 빤나. 끝났다. 저의 개인컷 한 장면이 끝났습니다.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.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. 가출해서 방황하는 역할을 찍을 거예요. 열심히 찍을게요. 파이팅! 얼마나 촬영 좀 봐보자 고 친구. 이 노래가 여기있어. 진짜 오랜만에 공연. 앨범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팬들이 이거 보고 있겠죠? 기대해주세요. I NEED YOU!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.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. 일단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공무가 없으니까 연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바비킹 버전. 바비킹 버전. 저희 앨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요. 사랑해주세요. 퍼포먼스나 춤으로 인해서 많이 주목받는 팀이었는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 둘째 날입니다. 저희 앨범을 살면 화영이 형 하지 않습니까? 네. 행복한 순간들을 담아두는 거죠. 또 혼자 말은 내.. 아이쿠다. 성공. 나 이제 돌아갈래. 지하표까지 내려고. 와, 진짜 힘듭니다. 알цо. 나는 지금 너무 어렵다. 내가 3분 30초에요. 우리 떠날수록 끝이 I need you 좋습니다 멋진 차례를 타니까 추워요 해피언 개인신 촬영 때문에 연기를 잘할 수 있을지 없고 내일 개인 촬영까지 잘 마무리해서 완성된 음식비더를 깔고 싶고요 기대가세요 내일 뭐야? 안녕 베스트 컨디션 TOP5 안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마지막 날구나 팔을 봐봐 액션 마르게 나온다 좋네 오 야 태웠어요 오케이 좋았네 진짜 불편하고 있다 몸이 불었어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I need you girl 최종 둘의 날은 그 명의 시동들도 안 되나 저게 나한테 나왔네 자꾸 네가 필요해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저게 나왔네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지금 막바지를 한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막바지를 한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리비 마지막 날인데 정말 스무스하고 정말 애는 염색이 불편합니다 여자로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허리 한번 쭉 펴시고 기지개 한번 쭉 펴고 우리 한번 걸쳐봐요 안녕히 주